출근춤 이게 신김치인가? 네 김치부치기 해주려고 청양고추박 그냥 김치맛 넣어도 맛있잖아. 비도 오고. 김치에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 양파도 넣고. 김치가 맛있겠다. 김치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지요? 김치가 맛있어야 이것도 맛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비가 오면 전을 부쳐먹을까? 옛날에 먹을 것도 없고 심심하니까 빈대떡이나 부쳐먹어. 심심하니까. 장마철에 점 많이 부쳐먹으면 살찌겠네. 옛날에는 비만 오면 그렇게 부치기로 해 먹었어. 먹을 게 없으니까. 부침가루가 이렇게 양념이 되어버렸으니까 김치를 넣으니까 양념 안된 밀가루 좀 넣고. 아 부침가루가 너무 간이 되어있어서. 네. 근데. 뭘 넣었어? 이 밀가루부터 게 한 다음에 야채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게야 돼. 밀가루? 네. 한 컵. 두 컵. 그리고는 이게 간이 안 됐으니까 이거 한 컵 해야지. 부침가루. 아 부침가루로? 섞어야지. 응. 응. 이건 간이 돼있어. 응. 부침가루는 좀 짭짤하구나. 구워주면서 양을 맞춰야 돼. 응. 물을. 응. 어. 물 한 컵 넣었는데 얼추 많네. 응. 반죽을 하기가 어려워. 응. 적당하게. 응. 이제 김치 다 넣고 그래가지고 또 져서 가면서 물을 줘야지. 응. 물을 넣어. 이제 깊이 넣고. 물을 이따가. 양파하고, 김치하고, 두 번을. 응. 이제 잘 섞어야지 형? 이제 섞었다가 대면 좀 넣어야지. 물을. 응. 양이 많네. 몇 개나 나올까요? 이러면? 흐흫. 한 두 번 해먹겠다. 두 번이 뭐야? 한 6장만 넣어져요. 장수는 붙여봐야 하는데 6장은 나오겠다. 이거 너무 돼. 물을 넣어가면서 맞춰야지. 양이 더 많아지네. 이번엔 너무 헐렁한거 아니야? 헐렁하면 또 밀가루를 넣어야지. 잘 안해 먹어 봐가지고. 이게 뻑뻑은 맛이 없어 밀가루. 이제 됐어. 물 어느정도 아까 봤지. 이걸로 한 껍이 다 부숴겠다. 이걸로. 한 껍 반이. 김치 부치기에 이제 부쳐야지. 간은 김치로 간 맞춰야 돼. 김치 많이 넣어서 간이 맞겠네. 양이 많다. 이건 안셔. 김치로 간을 맞춰 보는데. 그래야 단백에. 김치로 간을 맞춰 보는데. 김치로 간을 맞춰 보는데. 그래야 단백에. 진짜 맛있겠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더 맛있겠네. 음. 잘 익었어. 고춧가루 노릇노릇 잘 익고 있네 가위가 한번 달궈 놓으면 불이 세지요 맛있겠다 이제 한번 붙이더니 잘하네 선수가 됐네 이게 안 하다 하면 잘 못하는데 세 개만 붙일까? 응 잘 뒤집네 잘 뒤집네 딱 던져서 다 뒤집어 많아 많다 막걸리에 먹어야 되는데 막걸리가 없으니까 맥주에다 먹어볼까? 맛있겠다 음 간이 잘 맞아 맞아? 응 아니요 짭짤하고 안 맛있어 김치가 맛있어 이것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엄마 네? 좀 먹어봐 배불러? 음 음 음 요새 요새 로이스